진짜로 제가 1등으로 올라섰어요 1등으로 올라왔다? 네 아니 우결 해보는 건 어때요? 우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랑 하는 건 괜찮죠? 그래도 안 된대요 알았어요 아니 나는 소리로 뺨 맞아 보기 좋아요 소리로 까리기 좋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하구요 동호윤씨 예능에서의 화려한 비기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소리로 깜뜨리지 마세요 뷰티 여러분들 사자고가 느껴졌어요 네 사자고 그리고 두 분 드라마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동호윤씨 동호윤씨 어떤 작품이죠? 네 식샤를 합시다 라는 작품이고 식샤를 합시다 굉장히 또 이제 요섭군처럼 1인가부에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뤘죠 1인가부에서? 네 맡은 역할이? 맡은 역할은 이제 보험설계사고요 보험설계사고 29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험에 대해서요? 보험 얘기 많이 안나와요 직업상? 네 그럼 다행이죠 뭐 네 그럼요? 아니 그러면 드라마를 위해서 혹시 특별히 좀 준비하거나 좀 누구한테 배웠거나 누구한테 조언을 얻었거나 혹시 기광씨 기광씨는 요번에 드라마 들어왔잖아요 네네 어떤 드라마죠? 스무살이라는 드라마 스무살 바보신이지만 스무살 역할을 맡게 됐고요 거기서 맡은 역할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 비스트에 네 기광이 역으로 맡았어요 네 기광이 역으로 맡았어요 이게 아니고 그대로 가네 네 제가 기광이 역을 맡았어요 아 기광이가 기광이를 맡았구나 기광이가 기광이 역으로 맡았어요 아 아 재밌네요 오 좋습니다 아니 그럼 혹시 우리 현승씨나 동훈씨 연기하실 생각 없어요? 저 연기했으면 했었어요 오 네 모짜르트 모짜르트 뮤지컬 아 뮤지컬? 뮤지컬 드렉트라 뭐 이번에 트러블 메이커 뮤지컬 뭐 이번에 트러블 메이커 뮤지컬 뭐 저 연기 아니에요? 아 연기 많아요 연기 많아요 연기 많잖아요 연기 많아요 연기 많아요 근데 추억 오 깜짝날랬어요 오늘 한글자막 by 한효정